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여론,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10만 금융전사를 위한 한 걸음이 뛰어졌죠. 한 사이클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한 두 번 정도 사이클을 다 돌고 나면 시장을 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아파한다는 게 아니라 학습의 기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다음번에 상승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짱 한마디. 혼란의 도관이구만. 그래도 너무 가벼운 거 아님? 혼란의 도관이구만. 그래도 너무 가벼운 거 아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의 페미지닷컴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은 상당히 잘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2%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2% 상승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고성능 AP 쪽, 고성능 칩 쪽에서의 전망은 상당히 유효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누구 칩인가요? 애플 칩이지. 그건 무슨 말인가요? 애플의 주문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지. 애플의 주문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맥북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팔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고성능입니까? 얘네는 5나노 공정을 하지 않습니까? 5나노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5나노 어드밴스 이런 상황들이고 한데 개당 어깨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애들은 애플밖에 없죠. 컬컴이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한 칩을 이렇게씩 만들기는 지금 좀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게 다 고성능이잖아요. 5나노 공정이면 DPU 공정도 있는데 EUV 공정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5나노면. 그 고성능 칩 쪽에서의 내년도 전망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TSMC의 실적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핀비지닷컴에서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지식이 대체로 좋았어요. 반도체 업종도 좋았고요. 왜? TSMC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좋다는데 공장에다 물건 맡기는 애들이 안 좋을 수가 있나? 공장이 활활 타오른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은행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은행업종들은 빠졌고 좀 다양한 점은 월마트나 이런 쪽의 소매업체들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은행주들이 빠졌죠. 여기에 함의가 굉장히 오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적인 상황들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9.1%라는 높은 CPI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준이 엄청나게 금리를 인상할 거야. 그래 100BP, 그레이트인지 울트라인지 100BP 올릴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데 어땠느냐. 연준의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의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연준의 입장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도대체 저렇게 조금 경망스럽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 지난 6월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50BP 하겠다고 했거든.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 50BP죠. 그런데 블랙아웃 기간에 갑자기 더들리란 분이 나와서 또 블룸버그인가 월스테이팅인가 해서 75BP 할 수도 있겠는 걸?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나서 진짜 75BP를 때려 맞으니까 시장이 너무 아팠던 거죠. 6월에 혼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란들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는 100BP 올릴 것 같으니까 어머 6월에 재판이네. 와 미치고 한 장하고 팔딱 뛰겠네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하나하나 변동성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진짜 제대로 가격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하루짜리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뭐지 저거 골짜기? 거기 90달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장초반이었죠. 어제 미국 시장 초반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얼마나 쉽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경기 침체 확실하네 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물이 장기물 가격에 붙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3개월물 가격이 10년물 가격 금리에 붙어버리면 이거는 은행은 대책 없는 거죠. 은행은 대책 없는 거예요. 뭐를 할 거야?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진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만 그랬을까요? 다른 쪽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채권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도 중간에 아주 들쭉날쭉했습니다. 들쭉날쭉.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네요. 3%가 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들쭉날쭉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날로 이 브릿수를 쳤죠.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슬슬슬 내려오면서 마감.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땅굴판공과 봉을 솟은 것. 이걸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침체 온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내렸다가 아니야.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하고 금리를 올렸다가 아니야. 그래도 침체일 거야 하고 마감했던 게 어제 미국 금리 시장이었고 채권 시장이었고 다. 또 하나 파란이 일어서는 시장이 또 있죠. 참 대단합니다. 지금 하루짜리 정도 보시면 될 건데 엔화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화 흐름. 얘는 말이죠. 약세로 빵.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엔화가. 약세로 갔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갔어. 약세로 끝나버렸어. 139인 달러당. 이거 긴 게 한 번 볼까요? 한 최대로 한 번 봐보시죠. 지금 상황이 어떠냐. 아, 최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 아, 최대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98년도 이후로 채 약세입니다. 98년도면 언제죠? 우리가 저거 겪었던 때예요. 어떤 때냐면 IMF 겪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엔화가 상당히 약세였고, 약세통화였고 옛날 저 왼쪽에 높은 건 플라자비 이전이니까 그거는 논회를 치고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엔화가 어떻게 될까? 정말 재미난데 어쨌든 방향성은 약세 가는 방향인데 9월 달에 미국 연둔의 금리 올리는 폭이 줄어들 때까지는 약세 유지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도 같이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같이 안 올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되나?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와 범위가 있겠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번에 옐런 회장이 아시아도니까 한 마디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를 통해서 100BP를 올린다니까 시장이 난리였었는데요. 이 흐름들이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죠. 그런데 연준 이사들은 이걸 진화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저희 쪽에서는 계속 했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7월에 대한 나의 기본 시나리오는 향어 들어오는 데이터의 의존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우리 블랙아웃 기간 전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라도 FOMC 회의 전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7월 회의 전에 소매 판매와 주택 관련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들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면 나는 7월에서 더 큰 폭의 인상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 관련 지표 얘기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하고 주택 관련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 관련 지표가 더 강하게 오른다 이 얘기는 소매 판매도 더 열뛰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100BP 올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전혀 가라앉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주택 착공 허가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주택 착공 허가 그다음에 신규 거래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착공 허가 면적 이런 관련들. 즉 새로 땅 파서 건물 짓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 사람들 겁이 없네. 인플레이션 계속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0BP를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나오면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그동안 우리 연초에 3% 이상의 물이 다 죽어야 했는데 진짜 우리를 죽게 만드신 분이죠. 매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로이스 연은 총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7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은 회의에서 50BP와 75BP 가능성을 봐왔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립금리를 2.5%가량으로 보고 있으므로 75BP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있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페드와치는 제가 날라리 지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후에 날라리 지표라 믿을 거 없다. 왔다리 간단히 한다. 어떻게 하루에 75BP 93%가 그다음 날 100BP 80%로 바뀌냐. 이게 말이 되느냐. 어제 장시장 직전까지도 이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80%가 넘는 수준까지 갔다가 금리를 1% 올리 인상하겠다는 전망이 이제 이거 오늘 현재 얼마냐. 아마 오늘 저녁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른 지표들 빵빵 위로 튀지 않는 한 지금 44%로 떨어졌고요. 75BP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56%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리의 반영이니까 여러분 찰랑찰랑 거리는 파도를 보고 배에 웅랑을 하지 마세요. 조류를 보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찰랑찰랑 거리는 거고 가격의 흐름과 움직임에 휘둘리면 내 마음이 휘둘리면 못 견딥니다. 여기서 탈탈 털리고 나갑니다. 남한테 다 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재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요. 패드와치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핵심 지표는 유가가다. 그다음에 부동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연말계나 돼야 9월이 지나서야 부동산이 안정되고 안 되고가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유가인데 유가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휘발유죠. 미국의 CPI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휘발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휘발유가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4%씩 하루에. 드디어 4.5달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결론당 미국 가솔린 소매가격이 4.5달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4.5달러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4달러가 깨진다면 정말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4달러가 깨진다면 어쨌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가격 등락률. 전년 대비 가격 등락률입니다. 이러니까 CPI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PPI도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PPI도 두 자릿수 PPI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가솔린 가격, 원유 가격이 전년 대비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40% 이상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저것도 3고를 찍고 3천정을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끝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저게 조금 더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지 아직은 멀었고요.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아까 개솔린 가격도 그렇고요. 어제 하나 안 보여드렸던 게 어제 얼마나 변동성이 컸냐면 유로화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유로화도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어제 장 시작했을 때 저녁에 1대1 패러티가 깨졌었죠. 등가가 깨지면서 유로화가 원화 대비 약세로 확실하게 넘어왔습니다. 1대1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세게 반등하면서 어제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은행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분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줄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주가 하락했죠. 아까 보셨지만 주가 하락한 게 뭐죠? 은행주들이 전부 다. 모겐 스탠리도 2분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얘네는 그렇게 증권주인데 이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는데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면 3분기 실적도 매우 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확 줄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말 금리 FMC 이후부터는 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상황이고 연준이 이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가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물을 팔아야 돼요. 장기물을 팔아서 갖고 있는 장기물을 막 팔아 제껴서 장기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추세로 가면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민간 쪽에서의 신용 위축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침체가 현실화되는 거고요. 2년, 10년물은 도대체 이렇게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됐어, 8개월이 지나서 됐어, 1년 반이 지나도 됐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 10년물은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남들이 이러니까 이러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행원이라고 생각해요, 은행장이라고 생각하면 3개월 수신예금 받아주는 거하고 10년 대출 받은 거하고 금리가 같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가산금리를 받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와. 옛날에는 차이가 엄청났었는데. 그러면 장사할 의지가 납니까? 마진이 안 남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긴축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감을 하셔야 되겠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9,000명이 증가해서 한 24만 4,000명이 나왔는데요. 예상치 24만 5,000명보다 9,000명이 더 넘게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많아진다는 건 이거는 조금 주간 4주 평균 이렇게 보셔야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주간 실업 청구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뭔가 경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의 경색. 그럼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청구자 수가 많아지면 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높게 나와서 4%가 넘어가야 되면 연준이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퇴도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준은 지금 바라는 건 뭡니까? 4%대가 오기 전에 기대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게 지금 연준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I가 11.3%가 나오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유가는 오늘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장점이 크게 빠졌었는데 사실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유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잠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동 재개를 보장할 수 없다. 독일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가스값조차도 올라요. 지금 좋은 찬스를 맞았지 미국의 가스 터미널이 지금 폭파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보내는 거죠, 유럽에. 그러니까 아주 찬스 맞았지, 러시아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스값은 유가가 떨어지는 중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금리 선물은 3.5로 어제 3.7으로 다시 좀 내려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말 금리 목표치, 예상 금리치가 어디 정도에 형성되는지. 3.5로 형성된다면 이번에 이 일주일이 오늘이 가장 파란이었고 오늘 제가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던 이유가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이 정말 하이라이트였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죠. 앞서 말씀 들으셨던 대로 연준 인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택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이게 너무 고공행진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스케줄대로 75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현재 시점에서. 그런다면 현재 상황들은 파란이 점점 가라앉는 구간이 될 것이고 75피를 올리고 난다면 한 달 동안의 숨고르기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은 시나리오상으로 충분히 먼저 대두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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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